얘는 안심하는 공간은 지면 위에 뭐가 있는 거, 안건이 놓여져 있거나 이런 데에 올라가면 내가 안심이 돼 라고 자기 스스로 조건을 만든 거예요. 그러네, 빡집이 가네요. 아니, 그럼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은 바깥에서는 왜 그렇게 잘 걸었던 거래요? 그러니까요. 걔들이 보는 시각은 흑백의 세상이에요. 아마 이 바닥처럼 매끈한 바닥이고 통일된 색깔이 있는 곳에서는 안 움직일 것이고 콜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갈도 있고 풀도 조금씩 나 있고 샤넬의 입장에서는 약간 명암이 뚜렷하게 보이는 바닥으로 보여졌을 거예요. 전혀 생각도 못 없네요. 흑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샤넬이. 비록 평평한 바닥일지라도 무늬가 새겨져 있으면 입체적인 바닥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. 이러한 시각적 특성을 이용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데.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싫어하네. 속이는 거예요. 샤넬이가 봤을 때 여기에 무언가 있구나라는 착시 효과를 느끼게 해서 아, 여기도 걸어도 괜찮네. 저는 이제 보득판처럼 만들었어요. 어떻게 보면 대변판하고 유사하게도 보일 거예요. 노란 무늬판을 좋아하게 만든 뒤 천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샤넬이가 바닥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. 더 넓게 만들어서요. 지금 얘가 나타나면 먹을 거 나타나요. 얘가 사라지면 먹을 것도 사라져요. 교정 방법 첫 번째. 노란판이 보이면 먹을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억을 심어준다. 그 다음 노란판을 바닥으로 옮겨 자연스럽게 내려오게끔 유도한다.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하는 거죠. 중요한 건 반복 또 반복. 그런데 그때. 세상에. 폐변판에서 완전히 내려온 녀석. 네 발 다 내려왔어요. 저 지금 두 발을 다 뒤졌어요. 용기를 냈죠. 지금 샤넬이가 어느 정도 의욕이 있어요. 지금 의존하고 있는 저 배변판을 제거하고 제2의 의지하는 대상을 또 만들어서 저 의지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요. 자기가 제일 불편했겠죠. 이번에는 배변판을 치운 다음 샤넬이의 행동을 관찰. 왔다 갔다 하네요. 어리둥절해요 이제. 과연 샤넬이는 배변판이 아닌 바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. 반가워요. 저에 대해. 전내리 누나 잘했어. 한대쪽으로 다시 오세요. 딱 거기까지 오네요. 딱 그 앞까지. 선을 두킬은 치자는. 이게 돼요? 딱 지켜요.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뛰어다니면서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.